저거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집에서는 저거 뭐하고 아하 얘가 샘이구나 여러분이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안 믿을지 모르고 아니면 아니면 안 믿을지 모르고 Laura, 너가 이 일을 더 좋아해요 than anyone 정말, 저는 그냥 말하는 거 같아 내가 믿을지 모르고 Roth 믿을지 모르고 너가 이거 이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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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던 사람들 아까 생졌나들이네 그치? 아하! 일본에도 그 남동쪽 국주 손목을 간다 이거지? 그래터벌국이 된 거네 롱의 상법지대? 롱의 상법지대? 히미코 영화? 롱의 상법지대? 롱의 상법지대? 저는 캡틴이예요. 저의 결정이예요. 우리 드래곤의 트라이앙글를 입을거예요. 왜 저래요? 자 여자들한테 의식품질기 자 뭔가 먹을게 필요하다고 그나저나 그 보니까 지금 상황을 일단 설명해드리자면 그 야마타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했던 라라 일행이랑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만 그 쿠쿠가 마주치는 바람에 그 섬에 있다를 좌초되긴 했어요 좌초되는데 거기서 아마 그 헤덕들에게 납치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일이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출하려고 한 것 봐가지고는 자 오 사슴까지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섬에 대체 좋아 뭐야 저 시초 오래된 것 같아 그치 어 자 무기를 찾은 사도를 사냥하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저거를 얻어야 되잖아 어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일단 머리를 굴려보자고 짱구를 굴려봐야 하니까 짱구를 굴려보고 자 보자고 어 이따 뭐해 여기 여기로 가서 뭐 어떻게 해 어 그래 저기를 일단 저기를 어떻게 해서도 어 잡아냐 그래 여기 뭐있나 아하 아 아 아 아 화살 얻었고 어 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어 그러기에서 저 화살 얻어야지 어 이렇게 해 주고 어 그리고 어 여기 떨어지면 좀 곤란하겠네 그치 어 이거 어 천천히 어 으 오오옹 오오 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우 저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boot 조신스럽게 어 뭐 야 내가 일어둘래 알아? 아하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너무 아픈데요? 어쨌든 간에 신체는 오래되어 보이긴 해요 자, 그리고는 임시 롱보 자, 보자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활을 당기는 거야 왼쪽 마우스 눌러서 어떤武器 사용하는 건 포커스 너무 배고파요 먹어야지 먹어야지 어, 저기도 화살이다 화살 짚고 화살이 지금 많이 있나보네 여기 곳곳에 주변이고 화살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하고 볼까요? 일단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 뿌린다는 거야 여기 뭐 차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예전에 뭐 어디 사용했었나? 그러겠지? 어 이거 짚고 아, 또 진검사리 아, 진검사리가 야, 이거 뭐라고 야, 이거 까먹었네, 어 야, 잊어버렸어 어 나도 까먹었네, 이거 자, 그리고 이거 뭐 이거 어, 이거 뭐 줄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못 짚나 본데 그치? 어 어 어 그래서, 사슬이 어딨지 아하 저기 있다 어 어 자,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어 어 도망갔네 어 일단 숨어있으니까 모르죠 됐어 잡았다 오케이 잡았고 이제 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어 아 미안하다 말과 할게 어 결국 단백질 보축이라도 해야겠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근데 이거 어우 또 팔이 날카롭게 하네 어 자 일단은 자 고기를 가지고 캠프 기준 귀환하기 이것까지 돼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그래도 일단은 식량을 어느정도 확보했구요 예 자 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자고 어떤걸 사냥꾼 지금이 있다든지 이것밖에 없나 어 생존 전문가 보급 확보 어 식량 확보 식량 확보 이런걸 이용할 수 있네요 뼈수집가 어 그리고 화살 회수 이거 일단 잠겨있는거 이걸 뭐 연관되어있는건가 어 이거 체인으로 연관되어있다 이거거든 어 어 일단은 어 어떻게 어떤 포인트를 해야될까 지금 고민이 되나요 어 우선은 지금은 어 이걸로 하자 어 생존 전문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어 이렇게 해서 준다면 어 어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뭐 우리가 여기서 주실려나 어 아 아니구나 어 그리고 어 사냥꾼 업그레이드 어 어 이렇게 해봐야되고 나머지는 일단은 사용불가능이 나와있어 어 뭐야 뭐 앨범 으ね 보고 뼈스 예이 뼈스 뼈스 밖의 뼈스 정말 어 오늘 내가 멈추를 해봤을 때 hopefully someone caught it I've spoken to the others we're regrouping at my location please come and get me I have to stay here you can do this Laura remember when we climbed Snowden you said the key was knowing that all you've got to do is just keep moving remember everything I've taught you Laura you're ready for this and keep your radio on 자 어쨌든 무전을 무전을 해왔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라는 얘기 있죠 일단은 생존자의 목소리 들은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히 해요 그치? 음 뭐야 뭐야 음악술이? 어 진짜 들리긴 하네 그치? 어 잠깐만 여기 어떻게 해야하냐 음악소리를 따라가야하나?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다만 어 저거 뭐야 저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보니까 여기 아까 그 시챙이가 있었던 국기 아니야 뭔가 무전하는 것 같은데 어 갑자고? 어 자 여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아 저 흙불 잡고 어 아하 어? 스밋 바람소리 때문에 운다는데 이거 무슨 뭐 오포게임인 줄 알아? 어우 진짜 뭐 이러한 클리셜이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것 어쨌든까지 내려가자고 어 어 으응 좋구만 지난 체험 오포게임 특급 시즌 1대를 기억하긴 해요 그 때는 스토리보다는 내 담력이었지 그때 기억나 어 그 때는 아프리카 시절이기도 했었고 청캐 시절이기도 했었고 초콜 게임만 했던 시절이기도 했으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내려가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뭐야 뭐 이거 이거 혹시 비상구 맞지? 근데 지금 이 시기에서 비상구라고 나와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분명히 일본에 있는 그 섬 중에 일본이 어 그 당시 이제 그 좀 나쁜 나쁜 말입니다 일본놈들 일본놈들이 여기다 이제 기지를 설치하고 그랬었을 것 같아 이제 군사기지를 어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그렇다보니 이게 이런 비상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시기가 그렇다면은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있었죠 건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 하여간 진짜 일본놈의 새끼들은 어 막 자 막 이렇게 어 자기 용도 확보하려고 막 그래 베트남도 정리하 점령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등등등등 어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까지 어 점령하기 그러면서 어 자기 혼자 혼자 호려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일단 그 이상 넘어가고 여신국이라고 하더라도 어 근데 이거 뭐야 뭐 뭐 이거 이거 태양 인거 같은데 어 분명 그래 어 태양 그러면은 이 태양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 한번 봐야겠어 어 일단은 20석개 앞으로 가구요 오 오 여기 뭐 탐험하고 그랬었나 제2차 세계대 일본놈이 아니 물론 이게 가상이에요 에이 어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 아무래도 일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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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놈들이 여기 표를 했던 거 같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표시를 해놨어 어 어떻게 해가 얼마 떴는지 그리고 이 이게 뭐야 이사가 마크까지도 있어 어 뭐지 이거 쓰읍 점점 궁금해진데 이거 의심할 게 있다 갑시다 어 어 그리고 볼까 이거 봐 시골까지도 있는 거 볼까 어 이게 뭐야 무슨 사냥한 날인가 아니 근데 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 이거 뭔가 좀 있는 듯한데요 게다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통신 그 타워죠 지금 어 통신탑 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 여기에 일본군들 일본군들이 여기 그 무인도에 살아가 무인도에 있으면서 어 지금 이런 짓을 많이 했다라는 거 같은데 그렇지 어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다섯 개 한 다음에 내가 그러나서 뭐 장례를 치렀다라든지 뭐 그런가 응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자, 어떻게 한번 보자고 영이 뭐하고 누구도 여기도 나갈 수도 없다 장례를 치른게 아니라 아무도 시곈이라도 했던 모양이든 이거 시애 아무도 떠날수도 없다라는 말까지 어 아 보자고 또 다른 데 모르겠지 보지게 자 어? 저기 뭐 한냐 가면 악마의 얼굴 난 분노의 차 여사로 표현한 전투 가면 그 가면이라고? 야 이거 보니깐요 예전에 제가 그 괴이조브 시리즈에서 했었던 그 가면하고 좀 풀리지만은 일부러 이제 가면이 자체가 이런거였다고 생각해요 뭐야 하얀 페인트 자국이 남아있다고? 어흠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어 어 가면서 쓴 사람이 귀족이었을 것이다 어 그럴 수 있겠는데 어 어 어 어 오케이 어 아 어 이렇게 해주세요 어 어 이게 유물까지 어디가면 봐야하냐 어 잠깐만 뭐야 이것도 무슨 뭐 어? 잠깐만 태양을 보든건가? 어 태양을 아니 태양에 보기엔 좀 뭔가 좀 이상한데 그치? 어 어허...뭘까요? 저거 찌르륵자..어 잠깐만 뭐야? 인양하기? 아하! 뭔가 그냥 살짝만 뒤져보고 오는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온통적이게 하는 애인데 저기..저기..저기..여기 벌리버리지 마크 보이시죠? 예 저거..그냥 저기 똑같은게 또 하나있어 이게 뭐지? 좀 더 둘러볼 수는 없을까? 보자고 일단은 저기로 가라는 것 같은데 문을 열수있어 보일까? 문을 못 열겠고 어 여기에서 어 밥..뭐 이거..비틀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를 아하..아 이거 아무래 장비가 있어야겠구나 어 자 여기도 뭐 태양을 뭐..태양에다 뭐 숨고양거리는거 봐가지고 뭔가 태양실을 숭배하는 느낌도 있구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살았던 일본놈들이 어 미쳤던걸 확실했던거 같애 여기 살면서 어 어 한번 보자고 어 여기가 일단 태워볼까? 어 이렇게 해서 어 오케이 자 뭔데? 여기에 살면서 진짜 막.. 고기같은거는 있다고 하지만은 이정도 지이면은요 이 대사가 다 없거같네? 아.. 신선한 고기 라고 하면서 어 어 뭐 그러지 않지 필요하겠다만 어 어 어 보자고 아하 오 옛날에 무기같은거 어디야 아 토양독기 어 저런거였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녀석이 음악을 트고 있었나보네 그치 이게 어 아하 이게 보니까 어 제이 추운기지 추운기 어 그래머폰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 이걸 계속 쓰고 있다봐요 그리고 여기 하나있던 사람이 분명히 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날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지 그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거만 알아둔죽겠네요 하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열어주고 어 상당히 소식고 수만있다는 어 개나도 공포쏠고요 예 일단 나갑시다 예 흘려서 이렇게 해서 어 자 막 근데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어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방압때문에 문 닫혀있는데 일단 밤이네 일단 밤이면 제일 조심해야겠군 문을 재료 됐어 후 이리 오면 된거 아니야 저 일단은 어 펑커에서 나왔고 이제부터 이게 어디든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펑커에서 나왔는데 어 그 다음이 문제인데 어 일단 나왔잖아 근데 어 흠 근데 계속 여기만 비춰주고 있대 지금 어 일단 내려가야 하나 다시 어 일단 다시 내려가가지고 다른데 있는 한번 살펴봐 이제 그러면 어 보자고 그러면은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여기 문이 안 열렸구나 어 보자고 내가 왜 이거 생각 못했지 어 다른건줄 알았는데 어 어 어쨌든 이렇게 열어주고 자 여기 어떤 곳일까 어 여기 한번 주봐봐 잘 살펴봐야겠어요 네 자 흠 흠 그나마 음악이 꺼져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흠 흠 흠 여기도 아까 똑같은 문양이 있어 그치 이게 뭔가가 있는거 같아 진짜 어 어 그리고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이거 야생동물출입주의란 어 뭐 그런거 있지 어 이게 이게 그런거 이게 맞는거 같아 어 그리고 보니까 어 위험이라는 맞나 어 위험 맞을거야 어 어 위험이 위험 어 자 어찌였던간에 일단은 어 이렇게 해서 해 와주고 어 어 어찌였던 펑크를 일단 탈출하기 했는데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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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쩝 어 어 와 생명장 있는거 같아 어 어 다행히 살아있는사람 있네 어 어 어 어 어 어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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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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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아름다운 스톰가드? 스톰가드라고 하면은 일본.. 그런 전설인가? 어.. 근데 타격이 없거든 지금 딱 봐로 어 그래 타격 찬다 와우! 오우! 뭐야 저기 올 수 있어? 설마? 어허 어허 자 있잖아 어 장전 완료 자식 어떻게 해야 이거 도망날 곳이 없다고 어 한 명 뒤고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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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